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50년 60년 전에 고전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요즘에 미녀 연예인 기준으로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과연 요즘에도 그 먹어주는 얼굴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오크스 미치오라고 하는 일본 여배우인데요 사진이 흑백일 정도로 오래된 그러니까 1960년대 초중반 약 60년 전의 고전 영화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여배우의 얼굴을 찾은 계기는 어제 저녁에 유튜브에 뜬 자토이치라는 맹인 검객 그 영화 리뷰 동영상을 보다 확 눈길이 끌려 들게 되었는데요 그 사무라이의 현란한 칼싸움 보러 들어왔는데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미치오오쿠스의 미모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분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인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눈은 얼굴에 구할 90%이므로 큰 눈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요 눈꼬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 붙은 눈인데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이렇게 눈꼬리를 찢는 듯한 신용을 하여 젊은 사람들의 경우 뒤트임 밑트임으로 눈꼬리를 내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동양인의 두꺼운 얼굴 피부 거죽이 나이가 50만 되어도 피부가 너무 얇아서 쪼그랑 바가지가 되는 서양 여자들과는 달리 피부 두께가 있는 덕에 주름이 적어서 동안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양인의 찢어져 올라간 눈꼬리도 100세 시대가 되는 요즘에는 늙으면서 눈 처짐을 한결 덜해 보이게 하여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성형외과 학계에서는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눈에 장점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눈꼬리 내리는 수술은 인생 후반기를 위하여 길게 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도 봐도 올라간 눈꼬리가 너무 섹시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렇게 찢어져 올라간 눈꼬리가 웃는 표정이 되면 아주 판타스틱한 관상의 조합이 되는데요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면서 입꼬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눈꼬리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앙천하게 되고 입꼬리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앙월하게 됩니다 이때 하얀 화살표의 눈썹 또한 위로 치켜 올라가게 된다면 얼굴에 이 모든 기운이 상승하는 아주 좋은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진이 구해진다면 이분의 중안부 길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만 중안부 긴 얼굴은 본디 조숙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눈썹과 눈꼬리 그리고 입꼬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상이 관상의 조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뒤편의 남자 눈썹과 눈꼬리를 보면 눈썹을 이렇게 상승한 반면에 눈알은 이렇게 하강해서 서로 기운이 엉키고 있는 관상인데요 딱 봐도 이렇게 뭔가 어지러운 인상 정돈되지 못한 어지러운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윤곽손으로 얼굴에 윤곽손으로 시선을 옮겨서 이마를 한번 보게 되면 이마 필러를 맞게 되면 이렇게 아랫 이마는 볼록하게 되고 윗 이마는 뒤로 까져서 황병 타입의 이마가 되는데요 그러한 이마가 아닌 납작하고 판판한 입벽된 즉 이마의 벽이 선거처럼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데 이는 전지현, 송혜교, 한가인 등의 이마라인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오오쿠스 미치오의 이 옆모습을 보게 되면 고전 영화 여배우 얼굴이 요즘 나오는 연예연예인 얼굴을 뺨치는구나 하게 되는데 연예인 얼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 깊이 즉 귓구멍에서부터 이마면까지의 녹색 화살표 길이 귓구멍에서부터 콧등까지의 거리 그리고 윤기된 코 바닥과 코 엮거짐이 정말 특급 연예인 비율인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각도에서는 미치오오쿠스의 코끝, 콧기둥, 인중 그리고 윗입술의 각도인 비숭각이 퍼펙트한 연예인 각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민혈인, 이효리, 전지현, 한가인, 이영애 씨 등에서 볼 수 있는 중앙부 윤기된 얼굴형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전영화에 나오는 미녀 여배우들의 얼굴이 고리타분한 옛날 여자 얼굴들이 아니고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가져다 놓아도 요즘 연예인계를 쩜쩜 먹을 정도로 예쁜 얼굴임을 성형외과적으로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들에서 정윤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진을 구할 수가 있었던 일본 여배우의 얼굴을 한번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